한국국토정보공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코리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 박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코리아 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때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전쟁 경고가 오고 가고 핵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살벌한 군사연습들이 벌어지며 정전협정,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백지화되고 개성공단 사업마저 중단된 위험천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리아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남코리아인, 코리아 민족에게나 미국인에게나 동북아인에게나 최대의 불행이며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둘째, 코리아 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무엇보다도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수립됩니다. 주남미군의 철수와 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을 골자로 하는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은 코리아 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중국과 남이 가세하여 사자, 러시아와 일본까지 결합하여 육자가 확인 보장할 때만이 동북아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미국도 북미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다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주창자가 돼야 합니다. 셋째, 코리아 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는 동시에 남북 간의 연방제가 실현되어야 수립됩니다. 북미 평화조약과 남북 연방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더불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코리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코리아의 분담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조건 없는 방북 제의를 하고 당장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4선언에 기초한 남북 연방제의 추진을 세계의 면전에 확약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번에 확실히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합니다. 올해를 남미군사동맹 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 반도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전협정 60주년으로 기념하면 코리아 반도의 평화가 이뤄집니다. 박 대통령이 동맹과의 공조에 목을 메고 피를 나는 동족을 적으로 돌리면 전쟁이 터지고 결혜와 손을 잡고 함께 번영하자고 하면 평화가 실현됩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고 평화의 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과 남코리아의 정상들은 절대로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로운 최적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직 북미 평화조약 체결과 남북 연방제 실현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가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발생한다는 경고를 두 정상이 결코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칠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미 평화조약 체결과 남북 연방제 실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